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수준정당한 Light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세 번째 질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약간 오래돼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만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어컨을 방에 추가합니다. 그 방에 에어컨을 추가합니다. 언제동안요? 하나의 특히 더웠던 여름에 그러니까 되게 더웠던 여름 동안에 에어컨을 설치한 거예요. 몇 년 뒤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더 추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뭘 추가하냐면 중앙 난방 시스템이죠. 중앙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해요. You don't remove the room unit in the bedroom. Why would you?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방에 있는 그 유닛 그 에어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It might come in handy and it's already there. Bolt it to the wall. 이게 come in handy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고 유용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미 거기에 있고 벽에 나사가 박혀있는 거죠.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 에어컨과 중앙 에어컨 시스템을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Then a few years later, you have a catastrophic plumbing problem. Pipes burst in the walls. 그리고 몇 년 뒤에 여러분들은 되게 어떤 심각한 어떤 재난 같은 그런 플럼빙 하면 배수관이거든요. 배수관 문제가 생깁니다. Pipes burst in the walls. 벽에 파이프들이 터진 거예요. The plumbers need to break open the walls and run new pipes. But your central air conditioning system is now in the way. Where some of their pipes would ideally go. 자, 그 백악문들이 이제 벽을 뚫, 이제 부셔서 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run new pipes, 새로운 파이프들을 원하면 여기서 달리게 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이프를 설치한다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앙 에어컨 시스템이 그 길에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파이프들 중에 몇몇이 되게 이상적으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프가 터졌잖아요. 배수관이. 그게 이제 해결되기 위해서 이상적으로 가야 하는 루트가 있는데 그 중간에 딱 이런 중앙 에어컨 시스템이 있는 거죠. So they run the pipes through the attic the long way around. 그래서 그들은 그 파이프를 위에 다락방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더 멀리 간 거죠. The long way around. 둘러서 간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잘 작동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뭐 할 때까지는? 특히 추웠던 겨울까지. 근데 어떤 겨울이냐면 그렇게 내열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따뜻하게 되지 않는, 난방이 안 되는 그런 다락방이 Because A to V, A가 V 하도록 일으키다. 유발하다. 파이프가 얼도록 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난방이 없었다면 아래쪽에 좀 Insulated, 그러니까 절연, 난방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갈 텐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다락방으로 보냈더니 또 터져버렸어요. 얼어버린 거죠. This pipe wouldn't have frozen if you had run them through the walls, which you couldn't do because of the central air conditioning. 이런 파이프들은 얼지 않았을 거예요. 뭐 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것들로 하여금 벽을 따라서 이게 설치가 되도록 했다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죠. 뭐 때문에? 그 central air conditioning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계획을 했다면 from the start, 시작부터 계획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다르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지 않았어요. 이 didn't do에는 뭐가 생각되냐면 didn't do things differently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do things differently 여기 적어주세요. do things differently. 그리고 you added things one thing at a time.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어떤 한 가지 것들을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거 설치하고 저거 설치하니까 대초에 계획이 없었고 나중에 이렇게 꼬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as in when you needed them. 여러분들이 그걸 필요로 할 때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더라. 그래서 계획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설치한 것의 부작용. if you had planned all this from the start, you'd have done things differently. but you didn't. you added things one thing at a time. as in when you needed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래머 한 번 보면서 같이 한 번 구문 독해 필요한 것들 가져가 볼게요. 우선 during 하면은 여러분들 몸화는 동안에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얘는 전치사예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접속사가 아니라는 말은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during 다음에는 주어동사가 나올 수 없고 무조건 명사나 동명사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cide라는 결정하다는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목적으로. 근데 명사 말고 동사를 쓰고 싶으면 어... 준동사로 바꿔야 되고 그중에서도 ing 절대 안되고요. 투부정사만 됩니다. 그 이유는 to에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있어요. decide. 뭐 결정한다라는 건 미래에 뭐뭐하겠다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need to도 마찬가지입니다. need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뭐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need to break open and run your pipes에서 break이랑 run 이렇게 병렬이라는 걸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rough 하면은 뭐뭐를 통해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락방을 통해서라고 봐주면 되고요. 이 5번의 when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one parkele equal winner를 수시켜주는 관계부사다. 그래서 어떤 되게 추웠던 겨울인데 어떤 겨울이냐면 여러분들의 절연 내열이 안된 그런 다락방이 여러분들 파이프로 하여금 얼도록 유발한 그런 겨울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6번, 7번은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자, if 부분이 있는 쪽과 여기 if가 없는 쪽 주절 쪽이 중요합니다. 자, if가 있는 쪽은 head pp가 쓰여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if가 있는 쪽은 head pp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if가 없는 쪽은 would have pp가 쓰입니다. if는 head pp 과거 완료예요. 근데 앞쪽은 would라는 과거 플러스 현재 완료가 돼서 우리 시제가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됩니다. 얘는 과거 플러스 현재니까 과거 완료고 얘는 그냥 애초에 과거 완료고 자, 그래서 이런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현실이 아니에요. 가정의 의미예요.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인데 특히 head pp 과거 완료가 쓰이게 되면 얘는 과거에 대한 그런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들은 얼지 않았을 거다. 그럼 현실은 어때요? 과거에 얼었던 거죠. 뭐 했다면 if you had run them through the walls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벽을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면 근데 과거에 그렇게 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6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cause of 하면은 얘도 전치사로 뭐 뭐 때문에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만 하고 얘가 만약에 같은 뜻인데 뒤에 주어동사 문장을 쓰고 싶다면 여러분들 because를 써줘야 되겠죠. since 그 다음에 as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술형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 다 가전법 과거 완료입니다. this pipe 자 wouldn't have frozen 여러분들 would have pp라고 했죠. if가 없는 부분 그리고 if가 있는 부분은 head pp라고 했습니다. run은 3단 변화가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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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요?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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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head run이라고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f you had plan 자 if가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if 있는 부분은 head pp이고요. 그 다음에 if가 없는 부분은 wood 플러스 head pp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 음 음 영작 연습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계획했다면 이니까 여기가 if 부분이니까 head pp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벌글통에 연결했다면 이 부분도 if 부분이니까 head pp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꿀팁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어떤 사람의 집이 있어요. 거기서 실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 넷남방 잔치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파이프가 터져서 배관이 터져서 이제 설치를 새로 해야 되는데 마침 중앙 넷남방이 그 파이프가 가기에 가장 좋은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돌려서 했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처음부터 모두 계획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스토리라인 기억하시고 문법 포인트 위주로 복습하시면서 바로 적용하면서 해석까지 해보시면 여러분들 되겠고요. 끈을 끼얹으면 여기 다 되어 있으니까요. 슬래시 다 되어 있으니까 얘네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복습해주시고 영상으로도 꼭 마무리 그 다음에 시험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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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그리고 말하기 읽기 동시에 진행해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암기하는데 잘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 4번 지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